으우야 왔어 왔다 어서와 오 왔어 얘들아 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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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보고싶었어요 누나 진짜 여기 케빈 님까지 있었으면 위험했어 진짜 왜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케빈 님 벌써 50대로 들어갔을걸 아 일단 연습이니까 판돈을 엄청 낮춰서 해볼게 진짜 애기들 장난 수준으로 판돈을 낮추고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가하야 너 렉걸련.. 아 됐다 나 렉걸련 똑같은데? 어 됐어 됐어 자 우클릭으로 카메라 회전하실 수 있어요? 우클릭 드래그 자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 F1 눌러봐 아 미안 F1이 아니네 이거 뭐냐 왼쪽 위에 카드 표시 있어 그거 눌러보면은 족보가 나와 일단 카드 두장을 받았잖아 어 왼쪽에 그 눈 표시 있지 아 그걸 눌러보면은 본인 카드를 알 수 있는데 어 뭐야 죄송해요 이제 이 카드와 딜러가 펼쳐놓은 카드 3장으로 조합을 짜서 족보를 맞추면 돼 어 일단은 코를 눌러서 어 한돈을 유지하고 근데 누구방금 기권했는데 누구지? 아 제가 버튼을 못눌러서 기권해버렸어요 아하 나도 기권했어 그냥 아 자 이렇게 카드를 공개를 하거든 저 딜러가 앞에 카드 3장이 펼쳐졌잖아 그리고 나는 카드 2장을 갖고 있잖아 어 이걸 토대로 조합을 짜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 얘 못하신거 같은데?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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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합이 맞기만 하면 돼 아 혹시 악녀님 원페어의 개념을 아시나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게 뭐냐면 어헝 숫자가 같은 숫자가 2장 이상 있으면 돼 그게 원페어야 어 그니까 지금 공룡패중에 2가 2개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공룡패 이미 원페어가 나온거에요 근데 만약에 악녀님이 여기서 2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제 악녀님은 트리플이 되는거죠 어 네 이런식으로 본인의 패와 나와있는 패를 이용해서 그걸 보는건데 그 왼쪽 상단에 카드 표시 로고 누르시면은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어헝 이 족보를 토대로 1 맨 위에 있을수록 제일 좋은 카드 자 완전히 설명을 다 하려고 하는거보다 악녀가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을 해줘 궁금한거? 악녀 내가 가르쳐줄게 대충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니 손에 카드가 2장에 들어오잖아 어 일단은 그게 니 카드야 그리고 딜러가 앞에다가 5장정도를 깔거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어 그럼 니거랑 걔네거랑 조합을 해도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란 말이야 응응 근데 여기에 그거를 점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야추처럼 많아 야추랑 똑같아 야추랑 똑같아 야춘 해봤지 너 응응응 야추도 보면은 왜 그 같은 숫자 3개 그 다음에 또 다른 숫자 2개 해가지고 뭐 뭐 포카도 있고 뭐 뭐야 저기 그런식으로 있잖아 응 그런식으로 점수 계산해서 높은 사람이 이기는거임 그냥 그중에 제일 쉬운게 페어라고 이제 카드가 뭐 한장씩 겹치는거 이런것들 응 그런식으로 점수 계산하는거임 여기서 크게 다른점이 뭐냐면 폐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바꿀수 없어 응 그냥 카드 주는대로 받고 깔리는대로 보고 내가 어 좀 괜찮은 폐가 나올 것 같아 하면은 베팅을 거는거야 아 베팅만 걸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음 응 아이고 설배님 시계 들어오시네 어? 아 그쵸 배울 때는 아 그쵸 쫄리면 지리셔야죠 그러니까 두장을 딱 받았을때 뭔가 이제 문양이 서로 같거나 숫자가 같은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시작부터 패가 좀 좋은거잖아 어 어 그러면 이제 좀 세게 나갈 수 있는거지 베팅을 한다거나 아 와아 딜러가 안오네 근데 저만 누가 누군지 안 뜨나요? 아 탭을 누르면 어 탭 탭 누르면 떠요 음 조졌네 홀드 지금 카드 세장이 나왔는데 나는 조합이 어떻게 짜는 최악이야 그래서 나도 기권을 한거고 음 으흠 두 번 놀아보죠 아이고 설교님이랑 나랑 또 이거 생겼네 아 오케이 들어오시죠 아이고 소변인데 이걸 어째요 네? 저는 작게 갈 생각이 없는데 아 궁금한거 있음 바로 물어봐줘야돼 또 제가 또 대응을 또 야무지게 해드려야겠죠 쿨 아따 여기 제떠리나 하나 가져와 봐라 택 안풀리네 아 왜 제떠리나 대가리 깨버리게? 하하하하 딜러야 카드 좀 이쁘게 내봐라 하하하하 체크 제가 영어 글자 긴거는 잘 몰라가지고 아 영어가 많으신가 보다 악력 기권했으니까 그 사이에 족보 좀 보고 있어 아 저도 영어가 좀 위로 갈수록 강한거야 아 저도 많이 써있어가지고 아 이게 영어가 뭐가 더 높은거더라 기억이 안나네요 영어가 아 세개중에 서순이 뭐가 높더라 하하하하 들어오시죠 기억이 안나네 갑시다 와아아아 으응 케이페어야 난 졸리지 않아 하하하하 야 못들은 케이페어 가지고 하하하하 응 난 케이페어야 저는 그러면 한 장만 까겠습니다 어 큐페어였나? 하하하하 오케이 스트레이트 노리셨나보네 음 비밀입니다 하하하하 찔렸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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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 풀리나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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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사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우리 첫판부터 또 이제 한번 화끈하게 놀아보자고 화끈하게 아 좀 판 좀 키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콜 아하 오케이 콜 다들 진짜 좀 화끈하게 노는 스타일인 것 같구만 아유 이렇다면 바로 폴드 뭐지? 지금 폐밖에 안 아니 공룡패도 안 나왔는데 지금 졸리시나봐요 아니 아니 아까부터 공룡패 하신데 공룡이 뭔데요 아니 공룡패라고 그랬는데 뭘 자꾸 공룡이라 그래요 뭐 똑같은 말 두 번 하지 않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 소리야 하하하하 아 좋아 이거나 먹어라 아이고 마흔 두개 마흔 두개로 되겠어요 어? 오린 갑자기? 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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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어 다음판부터 참여 가능해 파산되면 아하 아이고 우리 봉파님 돈이 많으신가? 아 뭐 풀형씨 풀형 뭐 돈 부족해 뭐 방어부스 이쁘던디 그거 그거 담보로 걸면은 내가 백 빌려주고 아 나 이거 좀 생각 좀 해보겠어 아 그래 그래 급하면 알아보고 공룡팬은 일단 봐야지 공룡팬은 일단 봐야지 죽고 트집쥐지 모르러 아 트집쥐는게 아니라 니가 노리는거 아니거든 아니 뭘 노리는게 아니라 나 공룡을 공룡이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듣잖아 너가 그래 아 진짜 어이없네 다들 캐릭터 되게 자신한테 맞게 잘 만들었다 흐흐흐흫 뭔그래 형 내 캐릭터 존나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공룡둬 그 자체 오 흐흐흐흐흫 맛있게 드십쇼 아 맛이 없다 난 다행 어 뭐야 다 죽어서 이겼어? 뭐야 다 죽어서 이겼네 그럼 그냥 쭉 갈걸 여기서 이렇게 다 기권하면은 최후에 남은 사람이 그냥 돈을 다 싹쓸이 해갈 수 있어 하이 카드가 이기거나 카드 공개를 안하고 공돈을 먹는거지 제가 한번 카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딜러로서 어? 오케이 좀 야무지게 섞어서 돌려보시죠 일단 콜 일단 뭐 처음이니까 콜 나도 콜 콜? 처음은 정보가 거의 없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카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배팅을 하고 이제 전원 다 콜로 합의를 보면은 이제 카드를 공개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어? 난 이 패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배팅을 더 걸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거와 똑같은 액수를 걸어야 패를 더 공개해 저렇게 공용패를 아 그리고 너가 이제 약간 거기서부터 심리전인거야 너가 너도 카드 나쁘지 않은데 어? 상대 카드가 더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하면 되지 더 걸까 말까 어어? 못떨어가겠나 잠깐만 너 카드 좀 좋은가봐? 하하하하 좋은 것 같다 나 사실 모르겠어 사실 근데 음 이게 진짜 영어일수록 좋아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제일 좋은 건 A 음 A가 무조건 제일 높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3페어랑 A페어랑 같으면 A가 이깁니다 아니 설마다 응? 이해했어? 아닙니다 죽었네? 아 폴드 아 폴드 폴드 폴드는 너무하시다 정말 꼴레? 아니 애들 왜이렇게 소심해 아 이러면 나랑 악녀의 일대일 싸움이 되는거야 음 응 그리고 이미 걸었던 돈들은 이제 돌려받지는 못해 그냥 폴돈이 걸린거야 이어? 아 저게 선생님 어우 패가 좋으시잖아 야 응애 드립니다 자 마지막 패 까봅니다 어 어 와 잠깐만 이거 와 근데 이거 11만 나오면 스트레이트 아니야? Q도 있어야지 아 그러네 Q가 없네 음 10큐 자 어때 체크 자 들어갑니다 봅시다 어? 이럴수가 아 나 구원페어였어 아니 초보인거 팔자 그 뻥카 아니야? 물..물..내가 왜 이겼지? 그러니까 K원페어 KK가 나왔잖아 그건 이해했지 그리고 나도 똑같은 숫자가 하나 있었어 구 구해서 구원페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숫자가 K가 더 크지 아..어 9 10 J Q K 2순으로 더 크단 말이야 어 그래서 니가 이긴거야 이해했어? 어 오케이 아니 근데 잠시만 바하씨가 카드를 나누고 바하씨가 레이즈를 하네 사기쳤어요? 어떻게 손모가지 저거 어 수상해 바하님 사익꾼이요 아 사익꾼이셨구나 아 사익꾼이셨구나 오해할뻔했네 그니까요 빨리 말씀드려야지 오해할뻔했네 감사하나 볼까요? 자 궁전 카드 어? 아 내 누리상인가? 잠깐만요 아 폐가 맛이 없네 죽어야겠다 전 그냥 체크 악냐야 좀 이해가 되고 있어? 어...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알겠고 아홉은 모르겠어? 그치 뭘 모르겠는지를 알려면 이제 다른것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야되는데 뭔가 너무 다 몰라서 뭘 모르는지 내가 모르겠어 음 아이고 따라오시네 이번에 다들 잘 뜨셨나봐 카드가 맛이 있나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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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형 뭐 좋은거 떴나본데 어? 올인? 오코넛쿨? 나 안빼 이거 뭐야 얼마나 올인했지? 30? 30? 가시는길 뭐 조금 아휴 오올린다는 가시는길 좀 가져가세요 아니 왕누나 아 무서워 들어와 들어와 자 맛좀 볼까? 아씨 망했네 아하하하하하 아 너무 티내시는거 아니에요? 저 이미 이미 올인해서 뭐 티를 내든 안내든 상관없어요 저 이미 파산이에요 소습없는데 캐치 암 홀인 와 이거 올인에 올인 해본다고? 하하하하 캐치 조그만한 돈으로 올인하면 뭐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ares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원 하하하 삼 어? 와 와 스트레이트야 저쪽에서 나와버리네 와 야 미쳤다 와 씨 저도 7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안 나오더라구요 나도 스트레이트였는데 몰랐어 진짜? 아 왜 그랬어 아니야 그 후에 접었어 아 그래? 왜 기권했노 몰랐어 그게 있는지 이게 같은 문양이 쭉 있거나 아니면 숫자가 순서대로거나 이러면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높은패입니다 스트레이트가 뭔지는 알지 어 순서대로 있는거 아니야? 어 숫자 5개가 연달아 이렇게 있는거 아 눌렀는데 표시가 안돼 참고로 J가 J가 10이고 그 다음에 맞나? J가 11이지 응 J가 11 J, Q, K니가 11 어 11, 12, 13 어 18로 오르셨구나 응 갑시다 좋습니다 다들 이제 돈도 많은거 같은데 아 근데 설마당 아니 아까전에 돈 많이 본거에 비해서 좀 가진게 좀 약간 도와드렸던거지 아 다들 이치는게 어려우신거 같아서 좀 도와드렸던거지 아유 그러고 나가시겠다 고단수 기부하는거죠 기부 왕누나 칩이 몇개 없어 어? 아유 일단 뭐 배팅은게 끝까지 해보는거 약간 좀 남자답지않나 근데 거기서 더 올리면 더 상남자지않일까 아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상남자가 아닐까 너무 10상남자시다 하하하하 하지만 더 올리면 더더더 상남자지않일까 아니 미친 너네 감당가는? 야 이중 두명은 파멸이야 뜨거워지면은 10,10,10 상남자가 아닐까 가볼게요 그러면 아유 아유 우린 나와버렸구요 우린 해버린다고? 지금 2,5,3밖에 안나왔는데? 가 가시발 와 잠깐만 2,5,3밖에 안나왔는데? 자 이래놓고 여기서 악녀가 1위하면 바로 이제 방 다시 팝니다 판돈올려서 좋았다 오케이 놀아봐야지 이제 이해 완전히 다 한거거든요 제대로 이제 돈으로 칠줄도 알아야지 이제 오늘 돈 두둑히 들고 오셨나봐 그래 아니 공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네 뭐 나왔냐 뭐 나왔냐 8,4 야 와 야 스트레이트 나왔어 잠깐만 근데 저쪽도 스트레이트야 저쪽도 스트레이트 어느, 어느게 더 커 숫자가 아 반반 나누네 아 반반 나눴네 둘 다 스트레이트 나와가지고 와 야 아니 저 탑 뭐에요 저 칩탑 둘이 세개 되게 뭐야 아니요 악녀님 와 짜릿하네 야 나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 지금 책상 올렸거든 와 아 악녀님 매콤하시네 들어오세요 아 재밌네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근데 누나 이게 포커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운빨로 하지만 프로까지 가면은 이제 카드 계산까지 어 확률 계산을 해 어 확률 계산도 해요 나온 카드들 패를 전부 다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통계 다 짜가지고 순간적으로 머리로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패만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프로들 세계에서는 진짜 내 터짐 상대가 이제 뭐 공기한 카드 이런 것까지 다 부모기 포기한 카드 폴드한 카드 어 나는 뭐 회하지 않아 뭐 그 조그마한 돈은 무슨 아 뭐 뭐 얼마나 큰 돈 거시나 했네 왕언니 좀 한 물 같구만 아 왕언니 이거 진짜 아 심상치 않거든요 이번에 자 자 미리 말씀 드릴게요 폴드할 사람 폴드하세요 폴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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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건 셋이네 살아나갈 수 있는건 한명이고 일단 원패어 나는 다들 얼마있지 한번 볼까 맛있다 자 우리 악녀님 일어나셔야겠지 뭔소리야 은메해여 일어나야지 바하님 통이 크시네 그럼요 여러분도 그런편이죠 아이 참 아 홀드 현명한 선택일수있어 자 핫하나만 플러시야 제발 와 플러시 같은 문양 다섯개 와 심지어 마지막에 야 기가백히는 확률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건데 플러시가 강해 스트레이트가 강해 플러시 음 플러시가 더 강하구나 아이 설바담 어? 뭐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는데 돈 필요하면 연락해 아이 이사했는데 돈이 왜 필요하지 이미 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빚어줄순 있으니까 아유 뭔소리야 닭꽁초진돈이 있는데 아유 아유 그래 그래 혹시나 아니 공사장 아유 왜 불러 타생했다고 들었는데 뭘 아 대신용금융권 어 대신용금융권 아 16금융권은 뭐 어디 지옥에서 돈 꾸는거에요? 아유 그럼 이자가 거의 한 90% 아니야 본인은? 아유 그렇죠 맛을 볼까? 맛을 봤어니 맛이 좀 상한거 같애 애매하다 그지? 이거 확률적으로 내가 내가 지금 패가 될 리가 없어 아니 예율씨 아니 뭐 다른 숫자도 아니고 18을 거는 이유가 있나? 숫자 18? 아하하하 공사장 발음이 좀 세네? 음 공사장 발음이 좀 세네? 어 그러게 그렇다면 나는 음 음 48은 어때 48? 48은 어때 저런거 훅하면 안돼 잘 생각해 아우 이 아이고 고발에 넘어가면 안돼요 과연 그리고 아 하라고 야 180 이렇게까지 한다고 홍사장? 아 뭐 좋은 카드는 아닌데 나쁘진 않다 이거 온다고? 2패요 2패요 뻥카였네 제 심지어 야 악녀 다 했어 지금 마스터 했어 야 이제 나가 판톤 바꿔 이제 장난은 끝났고 나갑시다 어 나가 나가 판톤 올릴거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허세대 특유의 목소리가 있네 아하하하 벌써 상대방 분석도 끝났어 와 미쳤다 야 자 그럼 여기서 진짜 돈 걸고 합니까? 뭘 자꾸 진짜 돈을 걸어 그거 진짜 도박이야 일단은 판 돈을 올린 상태에서 조금만 해보자 으흠 갱탑이 5만원 없으니까 내가 우리집 초대할게 아니면 한 명씩 치킨 치킨만 걸고고 아니 근데 공판 어차피 치킨 못 먹잖아 왜? 그냥 치킨값을 받으면 되지 아 캐나다 차니까 아 아 아 나 안들어갔어 미안 안해줘 아 나 우리집에 초대해줄게 아직껏 아 난 원래 형집에 가게로 되어있었는데 말이야 아 집에 초대하는거야 지금? 어 우리집에서 포커 한번 치자 아니 님들아 진짜 치킨 한마리지 걸고기 아 일단 진정해 진정해 친구 나 이제 두개 알았다 이제 두개 해 아니 아니 언제까지 하려고 때가 되면 저 언제까지 연락 게임만 할거야 이제 연습게임 아니야 나름 본편이라고 돈 올렸다 했는데 우리 백원에서 천원 된대 좋았다 굿 야 천원 이거 굴리면 만만치 않아 돈 5만원에 5천 코인이 되기 때문에 10배인데 얘가 저 집이야? 어 여기 내 집이야 딜러 이번에 특별히 고용이었어 아 그러네 딜러가 있네 야 판에 빨간색 용이 있네 죽어보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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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가볍게 판돈도 올린 김에 30정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제 진짜 판돈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참가 없습니다 탈락하면 탈락하세요 구경하세요 허허 화끈하시다 아니야 아니야 그 그 판이 따로 있어 토너먼트 판이 따로 있어 허허허허헣 아 스테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구만 조금만 더 연습해 그래 난 그럼 천천히 갈란다 조졌네 전 다이하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봉사장 요즘 사업은 잘 돼? 하하하하 아 뭐 요즘 및 애들이 약간 일을 좀 못하고 있긴 한데 뭐 아프진 않아 따라는 거 같게 그래서 좀 쫄려 그랬네 요즘 좀 어 자금이 좀 딸리나봐 아니 아니 뭐 악마담은 최근에 시작했던 그 햄버거 가게는 잘 되고 있나 그건 내가 다 먹어서 망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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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그럴 것 같더라고 오우 그 때 부사장이 그 말해줬던 걸 들었어야 했는데 하하하하 아맞아맞아 햄버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느꼈지 아 와 동심 Curtis 와 아 우와 하하하하 ahan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주게 좀 말리지 그랬어, 공사장. 그러니까, 100장 더 놀랐네. 맞대가리가 너무 없으시다, 이거. 에이... 첫 판이라 그런가? 좀 맛이 없네. 상했어, 상관. 짜다 짜다. 어? 배팅을 올려? 어? 잠시만. 아니, 악녀님. 아니, 악마담. 배팅을 올려? 뭐 좀 있나봐? 아니, 오히려 말없이 저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막 구랑 큐 있어서 막 스트레이트 돼 있는 거 아냐? 저거는 블러블러블러 간블러핑인데, 저거. 가면서 왜 골드해. 동작 많이 놓고서 왜 죽어? 방금 드립 좋았지? 응, 응, 좋았어. 아, 근데 드립 치다가 살짝 저러워서 좀 아쉬웠어. 한번 좀 깔끔하게 딱 쳤어야 했는데. 어? 자, 이러면 악녀님과 나의 싸움인가? 그럼 나는 빠져버려. 아잇. 아아. 절대 빠져버려. 노잼, 노잼. 어, 그러면. 아, 근데 일단 원페어. 일단 원페어. 어, 일단 원페어네. 페어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줘. 뒤공개. 아, 사람들 비밀이 많네, 이 사람들. 안 보여줘. 아유. 안 보여줘? 아니, 왜 다. 다 보여줘도 못 써. 나 알아서 좋을 게 없어. 왜 안 보여주는 이유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찝찝하게 만드는 거지. 그냥, 어. 골 받으라고. 아, 골 받으라고. 그걸로도 나름. 그러니까 패를 밝히면 내가 이런 스타일의 배팅을 한다라는 거를 들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아. 아이고, 우리 마담분들이 손이 좀 작으시다. 조금만 넣읍시다, 조금만. 아니면 공룡패인데. 아, 공룡패도 안 나왔는데. 아, 그래도. 공룡패. 아직. 그러니까. 아직 다이노소패도 안 나왔는데 이거. 아, 진짜. 다이노소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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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놀아볼까. 야, 잠깐만. 와, 110? 공룡패. 공룡패. 아까부터 거슬려. 레츠고. 재밌게 가보자로. 멘탈이 흔들리나봐. 이런 걸로. 아, 멘탈이 흔들리다니. 이래서 포커할 수 있겠어? 아, 다이노소패. 다이노소패. 멘탈 흔들리지 않아. 아, 오케이. 그래서 난 뺄라고. 뭐야.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아, 둘. 저 숫자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난 딱 떨어지는 게 좋더라. 음, 200. 나도 마탄가디. 아, 콜. 방금 말투 거의 뭐 염변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 쥐 조졌네 무슨 누구집이라 그랬지 어 여기 내 집이야 여기 딜러가 좀 맛이 없네 그러게 내가 딜러를 좀 잘못 고용했나 아니 뭐그냥 배? 잠깐만 예? 불안해서 카드 계속 보는거 아니에요?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 내 카드가 뭐였더라? 이건가? 오 이게 맞나 아 가버렸네 가버렸네 아 실수로 폴드했네 아 공사다 아 공사다 난 어울려주지 다들 운이 좋은줄 알아 손이 미끄러졌네 그냥 다음 카드까지는 보자고 딜러 똑바로 해라 저 월급 좀 뭐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야 아 나 공개방으로 했나보다 아 2판하고 그러면 나가자 그럼 갔구나 한번 가고 나갔다가 아 나 조졌는데 아 나 조졌는데 아 나 조졌는데 이거 아니 근데 집에 누굴 초대한거야? 별변해 사교모임에도 누가 초대하는거야? 나 놀이 회가가 돌아있는데 뭐냐 그니까 부회이면 남자친구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해? 아니 무슨 판돈을 이 지경으로 해 어 플레이님 취향이 그런 쪽이셨구나 난 아이 큰 돈 잃었다 자 마지막은 구 오 에잇 원패어 원패어 근데 맛없긴 했다 나가자 나오자 나가나가나가 아유 아니 지금 초대륙 이상한데 왔어 이커티 미안해 아이 되게 면박주네 야 이제 완벽하게 다 한거 같으니까 도너먼트로 갈까? 가보자고 좋아 가보자고 내가 사과의 뜻으로 더 좋은데로 초청해줄게 오케이 딜러로 고용을 잘해야될거야 풀세장이 좀 잘 나가나봐 아 집도 넓고 집도 좋던데 월세래? 하하하하 아 그리여 하하하하 월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이들이 하하하하 아 공사장? 재밌어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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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캐릭터 몰입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구만 음 가야 들어와 어 뭐야 초대 안 왔는데? 아 이거인가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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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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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참 웃기구나. 자연사로 따지면 플레이밍이 제일 먼저란다. 너 이 새끼야? 봐야, 가는데 순서 없는데 네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순서가 잘 맞는 거죠. 어, 이거 레디를 해야 돼. 아, 레디. 이번엔 확실히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야. 진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윗짱 빼기 하면 다 뒤지는 거야, 그냥. 좀 다들 두둑히 챙겨왔겠지? 죽어보자고. 아니, 근데 어이, 불사장. 어? 여긴 어디지? 뭐. 아, 여기 월세. 월세 루프타. 아니, 월세 루프타? 근데 불사장. 월세 루프타 불타고 있는데 괜찮아? 저거 불난 거 아니오? 하하하하하하 신경쓰지 말고 게임이여. 아니, 불사장인데 딜러는 안 바뀌었네. 나 미치겠네. 아니, 불사장 그 할아버지 또 부른 건 아니겠지? 하하하하하하 불사장, 불사장 집이 지금 저만 걸렸는데 괜찮은 거 맞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놀아보자고. 음, 뭐 시작은 가볍게 한번 해보시고. 이번엔, 이번엔 죽으면 톤업 버트니까 나가나? 백사장. 백마당. 어, 왜, 왜. 여기서 담배 피지마. 백마당. 아, 여기 흐려구역인데 갑자기 왜 또 시비를 걸고 그러실까? 하하하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비우면 돼.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악마당 이번에 카우판하는 거. 아니, 야. 카우판다던 것도 좀 잘 안됐나봐. 나, 나 안 해. 하하하하 나 저렇게 미친놈처럼 놀고 싶지 않아. 하하하하 아니,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 이번에는. 흠. 천도 아니라 만인데. 어, 그러네. 일만이 썼네. 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거 또 안 가주면 또 서피하실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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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체크 한번 때려주고 다들 막판에서 소심해지셨소 아닐까 그렇게 판단 올리더지 첫판인데 좀 가끔하게 가야 돼 춥해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처음에 드렸다 뭐 마시지도 않구만 아닌데? 존나 맛있는데? 아 짜증나 아 진짜 야 소리 지저분해 정말 맛있게 먹긴 했어? 맛있게 먹긴 했어? 소리가 굉장했다 일단은 뭐 다들 얼어놓은 게 있으니까 다들 잘 나가잖아 바로 폴드 한다고? 아 맛이 없어 너무 폴이면 따라가 의향은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아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첫 패함으로 버린 거야 왜 그러지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보자 보자 올리는 거 봐 이거 카드가 진로를 누가 고용했다고? 아니 아니 풀사장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거 왜 안 바꿔? 저 전에 그들로 안 살았어? 아니 풀사장 이거 AI인 줄 알았는데 지금 히쁜님이 아니야 이거 사실? 아니 가족 데려오는 건 좀 반칙이지 조금 크게 놀아볼까요 아니 오빠들 그러면 뭐 콜 한번 해주고 음 얼마나 클지 풀장 좀 봅시다 그 손 좀 손 좀 보자 손 얼마나 큰지 자 1K 손을 걸겠다 아 하하 매콤하네 매콤해 아이고 갑자기 조용해졌어 하하하하 오? 가보자 아니 막 나가네 가보자고? 그러면 가야지 나는 아이 풀사장 왜 좀 잘 나가나봐? 불고경 재밌네 아니 안 맞아 어? 괜찮겠어? 아이 봉사장 이번에 퇴로에서 돈 많이 땄다며 나도 가? 가 어 집에 갈게 아 공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가라? 아 넌 집에 갈게 아까 있던 팩이다 어디갔어 넌 집에 가라 아 집에 가 퇴근하자 자 둘이 한번 놀아보셔 악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아이 풀사장이랑 이만 먹어 괜찮겠어? 풀사장? 나야 뭐 오늘 월세만 내면은 하하 앞으로 한 달간은 또 버틸 수 있어 아 월세라도 내면 하하하하 일단 체크 Copy 이거 뭐 와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 악마단? 자 아 chick 그 귀한 그 귀한 넘 IG 나는 좋아 되게 재밌다, 들어봐. 진짜 끝까지 가네? 그치, 여기서 뺄 수는 없어. 내가 월세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빼면 안 돼. 좋아, 전세 가자! 와, 트래퍼! 와, 그래! 돌사장 월세를 못 내겠어! 투패. 자, 이제 개실 가자! 개실... 와... 개실을 가자! 개실 같은 거야? 미쳤네, 와... 돌사장! 많이 힘들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아, 누나! 햄버거 직원이 일로 들어갈 수 있어, 햄버거 직원 일로. 크게 크게 다자야? 아, 이거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되겠네. 아주 그냥 악마담 맛있게 잘 쳐! 아이, 뭐... 백마담... 나중에 하고... 나 뭐... 왜 말을 못 이어? 담배 좀 그만 피라고! 아, 여기 그 병구역이라니까! 담배 피는 거 가지고 꼽을 줘! 여기 시... 여기 양옆에서 주스 마시고 있는데... 뭐... 여기 야외잖아, 야외! 옆에서 주스 땡기고 있는데... 참나, 이거? 아... 자... 불사장, 괜찮아? 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담배 밖에 없어. 아... 한 대 만져줍쇼. 한 까치 드려? 아, 한 까치 만져줍쇼. 나도 오늘따라 좀 땡기네. 따라... 따라가 줄게, 따라가 줄게, 이번에. 아, 이 세 명이 얼마나 바다까지 갈까 나는 기대가 돼? 자... 한 번 봅시다. 어? 어어... 아이고, 저거... 폐가 맛이 없네... 아... 영어로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뭐... 한 번 크게 땄으니까!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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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더러워서 안 한다! 퇴! 이게 뭐야... 아, 재미없게 노네, 다들. 다들 이제, 어? 프리사장, 전세살이 좀 도움되라고 기부해준 거지? 아, 그럼 당연하지! 그, 손을 잃지 말라고! 아니, 일단은 월, 월세집 저거 불 좀 끄라니까! 아... 하하하하하하 어, 어떻게 하셔야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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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처음부터 100으로 시작하면 너무 가난다야. 맞긴 해? 아니, 우리 막내는... 뭣도 없으면서 깡만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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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 가만치는데 가만치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가 제일 중요한거 아니야? 그,ächen크! 하하하하 중요한게 없는 편이야? fol 하 하하하 하하 ári 백마단 그 언제 둘거에요? 늙어 죽겠어. 아Dad law 딜러 언제 바꿔, 풀사장? 나라 아니.. 딜러와 햇, 패를 맛이 없게 줘서 이거 되겠어? 불사장 이런말 안할라그랬는데 저 딜러가 아니 전에 소개시켜줬던 재수씨랑 좀 닮았다 저 형님들 가장 피해자는 나야 지금 제일 목저르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아니 AI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힙봄님 플레이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하이 자 패스요 어허 100마담 그 담배 좀 끄고 있어 아니 악마담 내가 담배를 안피게 생겼어? 지금 저 딜러가 저를 이렇게 맛없게 패를 주는데 아카드가 좀 별론가봐 아 근데 가볼라고 이번엔 아 한번 가보자고 가보자 일단 가봐 아 둘을 더 죽여야되네 아니 풀사장은 진짜 사람 자르는거 오지게 못하나봐 너무 마음이 약한거 아니야? 좀 잘라 저것 좀 너무 맛이 없네 내가 바산이 되면 같이 끌고 가고 바다로 뛰어들라고 아오 아하 돈도 많으신 사람이 왜그럴까 야 우리 막내 깡 좀 볼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랑 이제 깡만 많은 사람이랑 누가 있겠려나? 아유 누나가 돈이 좀 많아 돈이 없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자 가오만 있는 사람 VS 돈만 많은 사람 가봐 야 판돈 5천까지 올라가? 카드 안정을 한번 죽어보죠 원패 오 여기서 킹이 들고 있으면 파리세가 좀 많이 뒤집어지겠는데 어? 왜 웃지? 악마다 뭐 좋은일 있어? 아니 뭐 아니야 뭐 그냥 아 올려? 이걸 올려? 잠깐만 진짜 케이 있나? 막내 디딜게 막내야 야 이 이걸 막내 디딜게 막내 이제 가오가 없어? 와 아 공개 안해 와 아 이 정도면 공개해줘야지 아 치사하다 엄마다 아 아 야 아니 오늘 처음하는거 맞어? 아니 정훈아 뭐야 뻥카야 뭐야 뭐였어? 아이씨 진짜 뭐야 하 뭐지 진짜 뻥칸가 뭐였을까 와 나 진짜 너무 궁금하네 아 예측이 안가 어 예측이 안돼 아 안되겠다 아 나도 시원하게 한번 놀아보자 아 오늘 방 크게 가보자 괜찮겠어? 빼지 않아? 응 전세의 꿈 오늘 펼쳐보자고 가보자 아 다들 시원하게 따라오시네 아 나 악마다 웃을때마다 소름끼쳐 이제 막 아 아 아 무서워 아 아 목쪼를까? 아 아 좀 자르라니까 목쪼를까 아 아 아 나 미치기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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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님 소리 너무 크시다 아니 계속 카드가 저렇게 좋게 나올 리가 없는데 네 너네 오늘 누나가 좀 돈이 좋네 아 누님 너무 좋으시다 따라갈게요 아이고 악마다 알아 돈 많다고 지금 돈으로 쳐 아 백마다함 아 진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백마다함 숲을 봐야 하는 거야 아 아 숲을 봐야되는데 아니 앞에 잔디가 다 죽었어 잔디가 죽었는데 어떻게 숲을 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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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판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게 맞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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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방 싸움인데? 막내야 이제 못들어온다 막내가 이제 못들어온다 이제 이제 너도 나이가 찼는데 가오만 보면 안되지 너가 가진 지갑을 봐봐 지갑을 이 분을 날들면은 네가 여기서만 막내지 오우 야 보자 와 판독 제일 크다 보자 와 23K 아 죽길 잘했다 아니 패스가 왜 이래 예운씨 공사장 오늘 파상까지 가보자고 와 저거 블러핑이면 진짜 개소름이야 아 진짜 블러핑이야 진짜 소름이야 저거 아 참고로 여기서 스탑 여기서 꼴찌한 사람이 전원에게 치킨 쏘깅이 맞습니까? 와아 아니 갑자기 여기서 걸어버린다고 중간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올인 오케이 가보자 어? 파래 어? 와아 블러핑이었어? 와 블러핑이었어 와 뻥카였어 미친 와 나 블러핑이었어 저기까지 갔다고? 와 이런 와 대단한데? 아 너무 아쉽다 공파만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와 3만 공파만 아니었어 진짜 잘 속였을 수 있을텐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자 논이 다섯 생활하시죠 이제 이야 아 막내 반갑다 아 아 시원하다 돈만 걸어줘 아 이게 사람이 한 번에 죽는게 아 악마다 게임 재밌게 하네 그래 인생은 한방이지 아니 당해야지 아 이 막내 조금만 올려봐도 되겠습니까 어 막내는 진짜 조금만 올려야겠다 한 번 해봐 아 아이고 근데 안 따라가주지 제일 꼴받을 때 돈 많지만 안 따라가줄 때 저도 가늘고 길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음 아니 다들 이렇게 판이 작아 손들이 작아 아니 근데 그 말씀하셨다가 바다 오셨잖습니까 지금 아니 맛이 없어 맛이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난 가지 이게 다 어 우리 사장님들 마담님들이 우리 막내 챙겨주려고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챙겨주는게 100원씩 감사합니다 아 지금 2K 됐잖아 2K 우리 룰을 바꾸자 지금 닭돈이 니가 가진 돈보다 많아 선생님들 우리 룰을 좀 바꿉시다 어떻게요 그죠 이게 꼴찌 꼴찌가 부담하는 액수가 너무 크니까 다들 좀 사리는 느낌인데 그냥 1위한테 몰빵하기 어때요 사려? 누가 사려 그래 1위를 못하면 다 치킨을 1위한테 하나씩 줘야되는거지 아 1등이 치킨을 4마리나 가져가는건가요? 그렇죠 오 트리플 오케이 와 2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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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대박 우와 와 마지막에 막내요 미쳤다 미쳤다 막내야 와 우리 막내는 일단 치킨 기프티콘 구매하고 있어 자 막내야 대답해야지 씨앗 누나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 자메이카 통다리를 부탁해 아 예 모든 1등 하신분께 예 드리겠습니다 와야 미쳤다 막내야 막내야 쟤가 문제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대박 누나 집으로 와 알려줄게 아 막내 조심해야겠네 아 이걸 따라온다고 뭐 그 저기 불 붙은 거나 좀 끄고 와 아 알겠습니다 할 것도 없는데요 저만 붙은 거 좀 끄고 와 아 아 이해 알겠습니다 우리 해 하하하 야 이거 진짜 나 뭘 와 미쳤는데 아니 근데 폐가 너무 맛있었어 어머 이거 그냥 죽어버렸는데 나 못 들어가네 제교를 한 거 아닌 못 들어가네 아 구경을 못해 아 그럼 도망하셔야겠다 아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아 야 야 오늘 오늘 날 날이다 어 다 흐리프를 덮친 거 예안아 따라오는 거 맞아? 어 나도 체크 어 왜 갑자기 자 뭐 없나? 오 와 우리는 도망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끝났어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시네 공사장 으하하하 아 예아 좋은 거 좀 들고 있나봐 아이 뭐 그냥 아 어 야 대박 와 아 우와 와 이게 아 어 이게 맞아 다른 게임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뻥카었 할거 같은데? 너무 의미 없다 야 봐사장 빡쳐가지고 나갔는데? 다들 어디갔어? 아 아닙니다 나가줍니다 나가줘요 아니 지면 그냥 나가도 됨.. 어.. 압박수거했어? 1등 누군지만 알려줄게 아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디코에는 있을거에요? 아 예 나가야죠 나가야죠 아 나가지마 아 바사장 서운하게 왜그래 우리사이에 아 사장 막내 서운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같이 있자 아 요즘 왜이러냐 딜러 진짜 모가지 쳐야돼 이거 나 이제 발동 걸렸어? 그럼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아 야 진짜 아 판톤 깔려있는거 봐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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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하네 내가 볼 때 악년이 초반간부터 진짜 너무하네 아니 이게 뭐야 저렇게 패기 넘치게 등장하는데 죽어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근데 딱 4개가 걸려야 존나 재밌다니까 이게 아 난 재미가 없을까 이게 올인할때마다 심장이 도키도키해지는게 있음 내가 과연 1위를 쟁탈할 수 있을까 이 판톤으로 하하하하 그냥 빨리 올인하고 나도 빠져주는게 맞지 않을까 하하하하 그래 그게 이제 꼴찌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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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사람 같이 노나 먹으면서 삽시다 큰언니 부탁해 오케 들어가 커 커 커 더 레이즈 했어 나 빼지 않아? 야 2나 6이 뜨면 스트레이트 플러시까지 가나가겠어 누가 매워 아니 자기 여기까지와서 차마 쫄려서 가는건 아니지? 아이 우리 백마담 보면 들어가야지 아 그치 들어와야지 오린 아 다 들어가 자 아 클로버 있어요 클로버 다 있어요 클로버 다 있어요 미쳐서요 와 와 플러시 원페어 플러시 원페어 와 이런 이런 재기랄 자 다른사람 도망해야겠다 잠깐만요 너무 아파 얘 관전 있네 관전 있어 스펙테이트가 관전이잖아 아 그래 나 해본적이 없어서 난 항상 리바이마리 해가지고 아 너무 아까운데? 와 원페어 때문에 싸움이 졌다 와 원페어 와 원페어가 아니었으면 큰언니 오늘 쫙쫙 붙네 아주 아 우리 악노들이 금방 오시겠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죠 아니죠 제가 부지했습니다 아 믿고 있습니다 한탕 노리실 것을 그럼 이거 밖에 나가신분들 디코 화면 공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 관전중이에요 이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볼겁니다 아 저는 그러면 도망진다 아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놀이냐 1등이 그런말하는거 아냐 아니 근데 돈이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좀 너무하네 그러니까 좀 파팍 좀 더 공사장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 아니 나 3만 2초인데 다 해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어 와 이거 7 있는 사람 대박이다 7이나 3이나 7이나 어허 어허 마시가 없네 마시가 잠깐만 잠깐만 악마담이랑 나랑 지금 둘이 싸우는거야 이거 그러면? 맞아 백마담 어허 그럼 들어가야지 아이 또 와줘야지 아 또 악마담이랑 또 재밌게 놀아봐야지 들어 아 잘 떴나봐 잠깐만 잠깐만 야 악마담은 저렇게 웃을때마다 아 이게 마음을 모르겠어 이게 블러핑인지 진짠지 오케이 아 이걸 빼네 아 공개를 안해 아 야 카드값을 아 이거 안 보여줘 아하 진짜 속상하네 속상해 너무 아 진짜 미안한데 다들 잘 속네 미치겠다 아 잘 속네 어 뻥카였어? 아니 뻥카는 아니었어 아 역시 우리 노니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 그럼 그럼 막내야 좀만 기다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까전까지만해도 아까전까지만해도 풀사장 바사장이었는데 이제 그냥 막내랑 아저씨가 됐네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남은 인원 보면은 좀 그냥 돈으로 쳐도 되는 인원이지 않나 한번 크게 놀아볼까? 이제 뭐 두명이나 기다리는데 좀 빨리빨리 속도 좀 높여볼까요? 그럴까?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쟤 그럴까 하고 죽네 쟤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 궁마담 어 많이 죽었어 공사장이야 마담이 아니라 하하하하 아니 근데 궁마담이 도입에 좋네 와 우 들어와? 가볼까? 가볼까? 오케이 나 묻고 더블 뭐야 묻고 더블 콜 좋아 콜로 오케이 어어... 재밌게 흘러가요? 원패어 아, 투패어이구나 아유, 암마다 자꾸 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만 걸면 어떡해 하하하하 뭔소리여? 8, 7 원패어였네? 아, 이거 투패어였는데 숫자가 좀 작았구나 어.. 아.. 함께 차이 아니 근데 이해를 잘했다 엄청 빨리 했는데? 잘 빨았다 아 이런 어 레이즈 없으면 안 걸어? 난 카드가 안좋게 아 오케이 나도 레이즈 콜 쫄리죠? 레이즈 레이즈 콜하니까 쫄리죠 공사장? 레이즈의 반대만은 주의래. 레츠고 뭐라는 거야 아름이 시끄러워가지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난 이거 진짜야 왜 또 뒤적이야 정말 답답하게 치시네 공사장 아니 뭐야 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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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 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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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نا 오 보자 보자 와 구 dozen 플러시? 플러시! 와 대박! 아니 나 이렇게까지 재미 느끼라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잠깐만 3살이... 아니 뭐야? 아니 이걸 이렇게 빨린다고? 미쳤다! 좀 쫙 빨렸네. 맛있다. 난 진짜 잘하네. 아니 악마다 오늘 처음 치는 거 맞아? 아니 처음이지. 나 이거 너무 맛이 없어. 아니 너무 맛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공룡편 한번 확인해 보자구. 아 보자구? 진짜 어이가 없네. 오늘 진짜 날인가 보다. 아니 악마다. 오늘 진짜 날인가 봐. 나 조금 올렸어. 그래 기다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다린 사람 있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레이즈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코리언놈. 에이 맛없다. 뭐지? 가져가. 원패였습니다. 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패어도 은근 확률이 낮아. 한 40% 정도 돼. 야 이거 3명이서 하는데도 야 스릴이 있다. 치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와 한 번에 치킨 4개래. 큰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하하하. 그렇긴 하지. 음. 트위치판 타자가 있어. 오케이 나도 체크. 이번엔 다들 뭐. 급발진 배팅 같은 거 안 하시네 다들. 다들 좀 진정한 건가 이제. 그럼 뭐. 아주 조금만 올려볼까 우리 그러면. 그래도 너무. 진정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너무 판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화장 올리는 거 보니까. 안 죽는 거 보니까. 패가 좀 잘 떴나봐. 아유 뭐 3일은 모르는 거지. 큐가 좀 떴나? 승인공은 east 부분에 préciser 한 Hulk. 음 본인이 떴나 보는데 큐가? 어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 판단하면 되겠죠? 들어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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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łaściuni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improve då. 어 나 timeless. devenressoição Schule 아 Poland Hai 와 프라ocking 1패어! 와 2패어랑 5패어가 싸워서 웃은거야? 와 이게 5패어가 있었네 대박 야 판톤도 꽤 크지 않았어? 잘 웃고 아니 안녕 잘해 재밌네 심지어 운 뭐야 나 카드가 안 써 아 진짜 카드가 너무 맛이 없어 아 붙지를 않아 뭐가 이걸 어떻게 먹었지 나도 진짜 아니 푹이 걸어서 잃는 것도 아니라 그냥 쬐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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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잃어버린 거야 이게 게임을 하다보면은 진짜 패가 너무 좋아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다 심리전 어 그쵸 이건 완전 심리전이라서 맞아 누가 더 펑을 잘 치느냐 나 거짓말 존나 잘 치는 근데 공파가 본인이 거짓말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좀 못 치긴 해 어 너무 티나 공파 너무 티나 와 묵직했다 방금 그건 제 카드를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고 세듯이 일단 빨리 잡아다녔습니다 티나요 책 와 아니 근데 엄마다 오늘 아니 저 폼이 좋아 어허 어느새 큰언니를 누르고 지금 재산이 2위가 됐네 어 이거를 어우 빨렸어 내가 따라올거야 5.3 오오오옹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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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핑으로 가능한 금액인가 너가 범카 지 공사장 따라와 지금이라도 빠져야 할지 몰라 공사장 잘 생각해 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 펑카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둘중 한명은 가겠구만 사쿄 펑커였네 아아 아직 몰라 마지막 카드가 펑커였습니다 심리전 까비 아 이런 스펙테이트 눌러야돼 응 눌렀어 두리치는거네 공파랑 두리치는것도 오랜만이야 이제는 한번 같이 썼어 그치? 옛날 생각에 나가좀 그러네 아이 뭐 또 그때 추억을 생각하셔도돼 아이 그때 나한테 개발렸으면서 그치? 근데 최종적으로 나한테 그날 오빠라고 하루종일 한 열 번인가 불렀지? 아이 그때 솔직히 야추가 좀 해봤지 아니 아까 장면이 너무 기억에 너무 네리에 바꼈어 너 뻥까지 하면서 공파가 일어나는데 다리가 막 후들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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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쟤는 플러그 낮아서 아 쟤가 플러그 낮아서 아하 쟤 개웃기네 아 그래도 난 재밌게 놀러다간다 진짜 나는 악녀님이 내 플러시 내 트리플 이긴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 근데 그건 맞아 나도 놀랐어 아 진짜 대박 아하핳 아하핳 여기가 명승부겠구만 여기가 명승부겠구만 크흫 이거 좀 크게 크게 걸죠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아유 그 돈이 많다고 하긴 좀 4배 차이가 나는데 아유 아 맛이 없어 맛이 아아아 와우 스트레이트 하하하하 어 그래도 스트레이트네 뭐야 본인이 스트레이트인지도 몰랐어? 어 몰랐는데? 어? 카드가 맛이 없네 딱 했는데 스트레이트 하하하하핳 아 이러면 더 걸걸 진짜 몰랐어 진짜 어 진짜 몰랐어 하하하핳 반도 좀 키우죠 아 저거 오 1.2 좋아 아 쿨해 컨트롤 콜이라고요 콜말고 더 올려야지 와 근데 카드 진짜 개 엑스같이 준다 진짜 딜러 좀 잘라 아 진짜 저 딜러 언제 잘라 저 눈깔 돌아간거 봐 저거 아 노조에서 고소당해 아이 참 따라오십쇼 가자 쉬우고 심리손을 Prestige 나 지금 심장이 너무 떨려 지금 그정도야? 아 뭐 심장까지 떨릴거야? 어 뭐야 얼마를 올린 거야? 2,000대 2,000? 원래 알지? 포커는 돈으로 치는 거야 영어가 있는 건가? 내가 봤을 땐 지금 둘 다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걸 주고 스트레이트인가? 뭘 보여준다고? 뭘 보여주는 거야? 아닌데? 님들한테는 안보이는구나 당연히 안보이져 뭐였는데? 그래서 카이 보여주고 설극이 돈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안 싸 근데 당해봤잖아 돈 없다고 못 치는 거 아닌 거 어? 말 되게 섹시하게 한다 뭘 아이 진짜 쫄보샤키들 돈두바라는데 좀 많이 받아라 흐흐흐흐흐흐흫 허 joint charge 허잔하고 있네 이거 흐흐흐흐흐흨 오케이, 쿨 오, 좋아 이제 좀 커지나? 판 좀 커지나? 여기서 폴드하면 넌 정말 개새끼다 아우 꽤 꼼 아 수민 고민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안전하게 한다 도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우씨 답답해 아우씨 답답해 별택씨 뭐 아무것도 없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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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인을 쳐? 이런 건 받아줘야지 올인을 쳐? 큰언니 가자 아 오케이 다행 아니 이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뻥카 개필인데 아니야 아니야 저거 뻥카 아닌 것 같아 내가 해봐서 알아 쟤랑 쟤 절대 저거 올인 치는 거면 뻥카 아닌 아니면 10이 하나 더 있거나 응 분명히 10이 있어 쟤 아니 10이 이제는 남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당신이 다 빨아갔잖아 아이고 뭐 따라 놓을 수 있고? 아니 뭐 따라오라고 손짓하는데 따라가 줘야지 아유 맞지 맞지 잘 배우셨네 아 그치 아 야 이거 딜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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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까 목 조를걸 진짜 목 졸을 걸 진짜 목 졸을 수 있어 저거 아니 퍼티클레스 트러블이야? 불러 죽였어 내가 뒤에서 잡을게 어 내가 돌을게 털백씨 괜찮아? 아유 지금 난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맞아? 아 그지? 너 올리면 올인이야 너 아 오케이 나 올인 쳐 그러면 어 나 잘못 눌렀어 어 올인 쳐 아 이걸? 아니 이게 뭐하는거지? 이게 뭐하는거지? 잘못 눌렀어 진짜 이게 뭐하는거지? 아 잘못 생각했겠다 나 아리가 모리보트인줄 알았어 돈을 막 내다 버리네 막 그럴거면 그냥 줘 그냥 돈 그러니까 올인하고 그냥 끝내 아 진짜 할만했는데 나 바보니까 잘못 눌렀어 아니 근데 둘이 뭐야 진짜 둘이 무슨 말인지 어? 야 이래놓고 뒤에서 나중에 반띵한다고 백마다 방송 끝나고 자기야 하는거 아니지? 아이 무슨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둘이 살짝 의심이 돼 아이 곤란해 공파 부정 안하는데? 어? 그런 식의 오해는 곤란해? 그럴 리가 없잖아 공사장 왜 조용하지? 아니 판돈 1200원 실화야? 원패어 어우 답답해 어우 내가 왔다 코어 못쩍 커서 야 공파야 너 진짜 너 좀 싫어 심하지 않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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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논하길래 나 빨리 끝내려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어? 자존심이 걸려있잖아 승부의 세계는 내혹한 법이야 그게 맞아 재밌게 좀 하자 아 바로 와 와 야 개꿀재미다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길러 길러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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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날 봐 와 진짜 발도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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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위플 와 트위플 썼어 와 씨 야 민치 미쳤다 와 돌아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와 야 재미가 있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재밌네 와 트위플 2개 돌아오는게 정말 어이없네 진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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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냐 와 아 이것도 설마 아 이것도 설마 운빨로 돌아가시려고? 다들 운빨은 맞지 이 새끼야 재미있게 운이 그럼 저게 운이지 패기냐 와 아 재미 와 저 새끼 동반전이 딜러 매수했네 저거 오오오오 아 어쩐지 재밌네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 아 와 와 자 우리 남은 네 분은 공팟 씨한테 치킨 한마리씩 선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공팟이 파시 어차피 한국 아니셔서 그 도네이션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만나서 드리면 안돼요? 아니요 기프티콘으로 아니요 기프티콘으로 수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시청자 나눔하게 아 아 아 와 진짜 알차게 쓰네 그래 아이고 우리 못 쏘라담 배고팠디 아빠가 똥 보러왔똥 아 아이 참 고마워 어차피 싫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